경기도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일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의 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합니다. 세외수입은 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나 과징금, 부담금 및 이행 강제금 등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재산압류 대상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징수 유예 등의 지원책을 알릴 예정입니다.